네,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평면 벡터 파트고요.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, 4,1과 B, 2,3에 대하여 B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의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. 자,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, 저러한 우리가 이제 벡터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벡터 방정식이 바로 이것이다. 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즉, 이걸 학생들이 P라는 점을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. P라는 점을 X, Y라 두고요. PA 벡터 성분으로 쓰고요. BA 벡터 성분을 쓰고요. PB 벡터도 성분으로 쓰는 거죠. 따라서 얘는 얘에서 얘를 빼서 4-X, 1-Y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B에서 P를 빼는 거죠. B에서 P를 빼게 되면 2-X, 3-Y 그래서 진짜로 뭐합니까? 내 적을 해서 0이라고 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완전제곱으로 정리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. 그래서 당연히 원의 방정식 넓이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.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곧바로 얘는 이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하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세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P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 A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 내적이 0이라는 거 우리가 수직인 점들의 모임이에요. 따라서 우리가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점들의 모임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아, A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됐어요? 얘랑 쫙 그었을 때 항상 모인 이렇게 수직인 점들의 모임 그게 PA 벡터와 PB 벡터가 수직인 그러한 점들의 모임은 뭐가 된다? 얘를 지름으로 하는 뭘 그릴 수가 있다? 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됐어요?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. 그런 위해점들은 전부 당사항 수직이니까 아시겠죠? 그래서 곧바로 그냥 얘가 얘가 지름이다 그런 원이다 라고 찾는 게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끝났습니다. 뭐예요? 얘의 도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AB가 지름의 거리고요.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루트에 빼고 제곱 4 더하기 얼마? 4가 되니까 루트 8 2루트 2가 되겠고요. 그럼 해당하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다. 따라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? 원의 면적 도형의 넓이 원의 면적이고 파이 R 제곱이 될 거니까 우리가 반지름이 루트 2니까 2파이가 되겠구나. 됐죠?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? 이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곧바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. 굳이 식을 세우지 않고 보자마자 AB가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는 원이다. 이거를 찾는 게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.